신미야 형아 먼저야. 너 팔만대장경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니? 이걸 그냥 거북선 만들어서 황침 툴해버려 진짜. 너네 각각의 쑥대방 만들어? 김깔 짜고? 나 지순신이야. 지순신. 세계사로 가자. 영국과 프랑스 전쟁, 적십자 전쟁. 누가 이렇게 했니? 적십자 전쟁? 네가 지금 나한테 번혈을 얘기하는 거야? 어? 집자군! 집자군 전쟁이 경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 집자군! 집자군! 미안해! 바람 갖고 놀아! 집자군 원정하냐? 집자군 전쟁이 일어나도 적사가 생긴 거야?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이팅게일이! 어?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누군데? 백이천사하냐? 너 헬렌 켈러하니?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진짜 위인하냐? 그게 나야! 너 어려워 지금. 나 어려워. 악적 꼬집이.